우리가 자동차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 지 한 3년 정도 될 때 조심하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보 운전 때야 늘 조심하지만 3년 정도 운전을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익숙함도 생겨서 쉽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큰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른 양의 비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함 때문에 쉽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익숙함을 떨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15장 1, 2절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헌데 그곳에 명함께나 돌리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 최소한 내가 선지자이고 너가 지도자라면은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면은 안 되지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공인된 죄인입니다 하나의 부류는 사회적 죄인으로 매국노 세리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종교적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할 상종치 못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죄인들과 밥을 먹으면은 격이 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정도하고는 어울려야 격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이들의 그들의 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집니다 이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식사자리에 있는 사람들 항상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죄책감, 수치심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당당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가족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가 멸망하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에 필요하지 않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께 해가 되는 사람 그래서 없어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럴 정도이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죄책감과 수치심이 덮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갈 곳 없는 죄인들과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죄인들은요, 세리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으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겸상을 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에게 이 자리를 함부로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다가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나머지 99마리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4절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라면은 너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해 보아라 양 한 마리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찾으러 갈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99마리 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너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바리세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양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털을 제공해 주고 또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양을 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제 첫 단임 목회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단임 목회를 나갔을 때 할머니 세 분, 어린이 세 명 있는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단임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쥐입니다 쥐가 참 많습니다 이 쥐는요 집에 벽에 구멍을 뚫고 천장을 뛰어다니고 기둥을 갉아버립니다 그리고 배설물 때문에 냄새도 참 고약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데려왔으니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 고양이 두 마리를 추운 겨울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이 빨리 가고 봄나라 빨리 오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하나 지었고요 또 다른 이름은 봄날을 맞이한다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또 한 마리 이름을 한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흥춘이, 오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흥알흥, 봄춘, 맞이할 오, 봄춘 해갖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흥춘이, 오춘이 덕분에 쥐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결혼 전이어서 홀로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 두 마리와 가족에 대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랫집에 있던 아주머니가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양이가 비닐하우스를 발톱으로 찢어놓으니 다른 데로 데려다 놓아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양이들을 멀리 떨어진 아버지 댁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들은 장소가 익숙한 곳을 좋아하는 동물들이잖아요 낯선 장소이다 보니까 집을 나가버리고 그 후로는 고양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양이들을 아버지 댁으로 보내고 난 뒤에 저는 3일 동안 끙끙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을 뗀다 그러죠 고양이와 든 정을 떼느라 몸살이 나서 심하게 나서 3일을 쫄쫄 굶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더 이상 저는 고양이나 또 다른 반려동물을 절대 키우지 않습니다 정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했고 정떼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와 뜻하지 않게 헤어지게 된 것 어떤 형태로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양에 대한 개념이 이것과 동일합니다 목자에게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식구이고 가족입니다 식구 중에 하나, 가족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가족이라고 애 하나 더 낳으면 되지 이럴 것이냐 가족이라면 하나하고 99을 비교했을 때 하나도 중요하고 99도 중요하죠 그 하나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99을 들판에 놔둘 수도 없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100마리 양은 모두 똑같은 가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100마리 양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나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양은요 다른 양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개별성을 지닌 유일한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녀석이 민들레와 연한 풀을 좋아하고 새끼 시절 어미젓을 잘 못 먹어서 신경 써줬던 것 아직 어려서 길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 지금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 한 마리가 무리와 떨어져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양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어떤 곤경과 곤란에 처해 있는가를 자기처럼 아파하고 눈에 아름거려서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같이 식사하고 있는 이 세리, 죄인들 남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인생들 사연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 너희들 이해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이 아니고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은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서 목자가 천신만고 끝에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이 목자에게 소중한 존재이긴 한데 야, 내가 너 때문에 말이야 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발로 한 대 뻥 찰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 찾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면서 과시하고 생생내고 신경질 부릴 수도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다가 너 나중에 보자 하면서 벼를 수도 있습니다 어깨에 들쳐 메고 가다가 성질이 나서 바닥에 패대기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천신만고 끝에 양이 목자를 만났더라도 언제 어디서 발길질과 패대기가 날아올지 모를 아주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한 그런 분위기만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목자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양을 어깨에 탁 메고 집으로 향하는 겁니다 메고 가는데 그 목자의 마음과 태도가 어찌느냐 양을 메고 가는 목자의 마음이 즐겁다 라고 표현됩니다 즐겁다 이 즐겁다라는 말을 성경의 헬라우로 찾아보니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고생했던 수고 고생, 짜증, 분노 그거 하나 없이 그저 기쁨으로만 가득 차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은요 불안과 조마조마함, 초조함이 아닌 목자의 즐거워하는 마음과 그 태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양은 목자의 어깨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잃은 두려움과 서러움 무리에서 떨어진 죄책감 누구에게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로부터 치유되는데 그것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목자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자가 양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잔치를 벌입니다 찾아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풍악을 울립니다 이 잔치는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 못할 이상한 일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여는 것은 가성비에도 안 맞고요 효율성 면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손해보는 짓입니까 그런데 제3자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이게요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찾았다고 이런 잔치를 베풀어줘? 놀라는 겁니다 자신의 격과 가치가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양의 입장에서는 이 잔치가 베풀어짐으로 인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던 세리와 죄인들 자신들은 구원받을 길 없고 하나님께 미움과 저주를 받는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 아닌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들의 가치와 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나 때문에 이런 기쁜 일이 벌어져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야? 내 가치가 이 정도야? 하나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러움, 두려움, 공포, 죄책감, 수치심 모든 거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찾고 있으니 모두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랑을 경험할 때 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경험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사랑을 약탈하지 않고 사랑받은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올 6월에 우리 중교교회에서 통일선교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한선교를 하고 있는 조선족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 조선족 목사님은 남한과 북한 모두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 모두 왕래해봤는데 남한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기분이 좀 언짢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북한에 들어갈 때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입국을 할 때는 입국 심사를 합니다 남한에 들어왔을 때 입국 심사를 하는데 아주 깔끔한 공간에 세련된 말씨와 세련된 옷을 입은 심사관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지인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다가 마지막에 심사관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불법 체류하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꼭 출국하십시오 이 조선족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조국에 왔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분이 언짢은 겁니다 반면에 북한에 입국할 때 공간이 굉장히 삭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국 심사를 하는 게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군인이 심사를 하니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질문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왜 북한에 오고 어디에 머물고 누굴 만나고 그런데 이 심사를 마칠 때 마지막에 하는 이 북한 군인의 말에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북한 군인이 입국 심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말이 조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곳에서는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환영받은 곳에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환영받는 것도 이 정도인데 환영을 넘어서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 세상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쓸모없는 사람들 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지 않고 이들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항상 탓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길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집에서 무슨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당신은 일하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뭘 잘하십니까? 연봉은 얼마입니까? 직급은 무엇입니까? 무슨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생산하고 도움이 되고 성과를 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필요한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이 닿으면 이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인가 가치있는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인가 눈초리받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집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도움이 되고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움받는 존재가 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 이 사회는요 쓸모없는 사람 오늘 성경에 말하면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보람있게 보람차게 보냈다고 생각이 들려면 어떻게든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생산해내지 못하면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무언가 도움이 되고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능이 나아여 성과를 낼 수 없고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면 세상은 그때부터 쓸모없는 가치없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이런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생산성, 기능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의 방법과 관점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조건, 자격, 성과로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어린 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생산성과 기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마리를 위해 찾아나서는 이 목자 이 목자를 보고 나머지 99마리가 버려진 것처럼 툴툴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고 99마리 양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이 99마리 양이 좋을지 모릅니다 헌데 그 중에 생각 있는 양이 있다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 순간 버림받고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목자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떤 지경이 되어 내 편게 지칠지 모릅니다 내가 저 인간 믿고 살아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를 보고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하! 내가 저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저 목자는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해도 저 목자는 믿을만 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구한 이 말씀은 한 마리를 구한 사건이 아니라 100마리 전체를 구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양 한 마리만 구한 게 아니라 양 100마리 전체가 이 목자의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구원했는데 100마리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99마리 99명에 속해 있지만 내가 우리가 언제 길을 잃을지 누가 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고난이 절대 오지 않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해서 나는 계속해서 기능을 다하고 도움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은 곤고한 가야 할 곳을 모르는 평안을 취하지 못하는 한 마리 양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경험하는 이 양의 모습 이 말씀을 보고 저 회복과 사랑의 경험이 내가 곤고의 연락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의 말씀으로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받은 자신감이 있을 때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함께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조건과 자격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받은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내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을 훌쩍 넘었습니다 휴가도 대부분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공부하는 이들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은 덥지만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도 준비해야 되고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간 새로운 만남들이 우리한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출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출발의 시작점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랑받은 자신감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가운데 내가 사랑받은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터의 일들 다시 시작되는 학교의 공부 다시 시작되는 만남, 시간, 장소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을 받은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되는 한 4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